한 번 안 하셨어? 왜 안 하셨지? 신대는 이번에 다시 말라고 하셨는데 강원도는 잘했다. 올해 신규 선생님 그 분위기가 압도돼서 화장실에서 터졌어요. 응급상황 발생하고 제일 무서운 게 수능 때 저는 그게 우려되는 거예요.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세워놓다가 어느 순간에 감독관이 쓰러져 가요. 그럼 그 반에서 시험 보던 애들은 어떤 꼴이 되나요? 좀 무채지 마요. 그래서 2014년, 2016년부터 제가 노래를 부르는 게 수능감독에게 의자를 제공하래요. 근데 그거 되는데 4년 걸렸어요. 의자 들어 놓는데 뭐 하나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네. 네.